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 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묘 8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배기 둘차례구요. 여러 곳에 맛을 남기고 있는 형태다. 급소를 찔러서 흙을 잡는다. 배그 입장에서는 이런 모양은 한눈에 급소가 보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데 막아갖고는 이 공도가 커서 그죠? 이거는 논외로 할게요. 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급소. 이 자리는 빤히 보이네요. 이때 이쪽을 잇는 수도 없어요. 왜? 여기가 끊어지면 이게 잡히면 공도 자체가 여기는 두집이 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중을 백이 치중을 했을 때 흙은 잇고 버텨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얼핏 수가 날 것 같지만 이어서 아무 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막는 것은 뭐 공도가 크니까 뭐 이쪽만 크게 해도 안 되구요. 그죠? 그렇다고 이쪽을 나오는 것도 이렇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단수 치면 될까요? 이걸로 단수도 되죠. 여기를 뻗으면 여기를 이어서 이 공도가 커서 살고 그렇다고 이쪽을 놓으면은 따먹고 살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단수 치는 수는 이어서 아무 수도 안 된다. 여기를 놓으면은 뭐 밑으로 단수 쳐도 되고 이렇게 단수 쳐도 백이 뭐 다른 수가 없죠. 여기를 뻗어도 안 되고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다른 명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막을 수는 없죠. 이게 단수가 되니까 백이 그냥 나올 때는 이것도 이렇게 뻗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를 놓으면은 이렇게 살고 여기를 놓으면은 여기를 놓아서 살고 끊어도 아무 수도 안 되잖아요. 뭐 단수 치고 뭐 해봐야 뒤에서 단수 치니까. 그래서 백은 어떤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자리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놓았을 때 흙이 공도를 넓히는 수가 제일감인데요. 이때 백이 이걸 잡으려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가는 수는 안 되죠. 이거는 여기서 이 자리가 급소인데 흙이 이렇게만 받아주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 흙이 잡힙니다. 뭐 먹여치기가 안 돼요. 뒤로 단수가 쳐서 그렇다고 이런데 놓는 건 이 자체가 백인데 여기 흙 다섯 점이 잡히니까 이것도 논외로 할게요. 그래서 단수를 치고 급소라고 여기를 놔둘 때 흙이 이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흙한테는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어요.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단수 치고 딸 때 뒤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백이 아무 수도 안 되고 잡혀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수순이 하나 잘못됐어요. 단수를 치고 자충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받은 줄 때 이 단수는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미리 해서 수를 이렇게 메꿔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이 자리를 두면 흙이 아까처럼 처음에 흙이 이렇게만 받아주면 이제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뻗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망해져요. 그렇지만 흙도 이게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거란 말입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이때는 어떤 수가 있냐면 이렇게 단수를 쳐요. 그럼 흙이 아까처럼 놀 때 따 먹을 때 아까는 이게 자충이 돼 자충이 돼 있어서 이게 단수가 되지만 지금은 단수가 안 되잖아요. 여기를 두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단수가 끊어져서 흙이 잡히고 그렇다가 흙이 지금 여기를 놓으면 놓고 이렇게 자충수를 하나 보류해 놓고 하면 이렇게 완벽한 흙을 잡는 묘수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됐었죠. 그래서 100이 뻗었을 때 흙이 여기를 놓으면 이거를 끊고 하면 아무 수도 안 된다. 흙한테 이런 수가 있어서 그래서 100은 먼저 놓을 때 흙이 이렇게 버티면 이렇게 단수 치고 해도 여기가 자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흙이 아무 수도 안 돼요. 여기 두면 끊어서 안 되고 여기 두면 연결해서 안 된다. 자 85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86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